안녕하세요 휴먼 여러분. 오늘 무비 알파고가 분석할 인간 세상 이야기는 나우 유시미 시리즈의 주인공 제시 아이젠 버그가 선택한 감동시화 레지스탕스예요. 1938년 프랑스 한 클럽 공연장에서 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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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마르셀이 연기 혼을 불사르고 있어요. 바로 그때 무슨 사채 빚이라도 졌나 했는데 부자지간인 두 사람 폴란디에 살던 마르셀 가족 유대인에 대한 박해를 피해 프랑스로 도망와 정육점을 운영 중이래요. 그러던 어느 날 마르셀을 찾아온 사촌 조르주 대충 내용 듣고 따라갔더니 오 마이 가스레인지 마르셀의 짝사랑녀 엠마도 있어요. 그녀에게 사연을 듣자 하니 세상에 낯이 나빠요 히틀러는 더 나빠요 하루아침에 부모를 잃고 슬픔에 잠긴 아이들 천상 배우인 마르셀은 자신의 특기를 살려보기로 해요 와우 나우 유시미에서 갈고 닦은 실력이 여기서도 빛을 발하네요 히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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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분에 아이들은 웃음을 되찾아요 마르셀 칭찬해 하지만 그 행복도 오래가지 못해요 나치가 프랑스까지 쳐들어왔거든요 결국 프랑스 남쪽으로 피난을 결정한 마르셀 일행 그곳에서 이들은 나치의 감시를 피해 고아가 된 아이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는 작업을 해요 이때도 실력 발휘하는 마르셀 신분 세탁용 여권 위조도 척척 사랑하는 엠마 앞에서 어깨뽕 제대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날 밤 또 한 아이를 피신시켰는데 이런 나치와 딱 마주쳤지 뭐예요 이번엔 엠마가 기질을 발휘해요 심장아 나대지 좀 말아줄래? 긴장된 순간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마르셀은 중대한 결심을 형 알랭에게 전하기로 해요 연기밖에 모르던 바보가 한 번 결심하니 추신력 짤어요 그렇게 레지스탕스의 거점 리옹으로 간 용감한 마르셀 형제와 엠마 자매 그런데 형 알랭이 나치의 검문에 딱 걸려버려요 이대로 가다간 레지스탕스에 입단하기도 전에 세상 하직할 판 경선àng의 한 명절 Actually several years later Doctors 방장에서 공연 중인 광대의 기름을 입에 머금는 마르셀 그리고 형을 잡아간 나치에게 용가리처럼 불을 내뿜어요 그의 활약 덕에 무사히 레지스탕스 입단에 성공한 사람들 한편 독일의 비밀경찰 데슈타포도 활동을 개시해요 환상은 과학이라더니 하는 짓도 포악하네요 게다가 나쁜 머리는 겁나 잘 굴려요 왜 이렇게 굴려는 거예요? 이 집을 포예나마에 지켜냈습니다 모든 프랑소에서의 사회에 대해 모든 프랑소에서의 사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걸리면 뼈도 못 죽일 것 같아요 그냥 황천행 특급열차 타게 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남자들이 활동 준비로 외출한 사이 엠마와 밀라가 체포되고 말아요 이들의 운명 안 봐도 뻔해요 딱 봐도 이건 강제로 자백받겠다는 속셈이에요 엠마와 밀라가 체포되고 말아요 엠마와 밀라가 체포되고 말아요 엠마와 밀라가 체포되고 말아요 엠마와 밀라가 체포되고 말아요 일제강점기 순서만큼이나 피도 눈물도 없어요 이 시베리안 허스키가 개나리 뜯어먹다 십장생크릴 것 같은 삐리리아 과연 마르셀은 생사의 기로에 놓인 엠마와 밀라를 구해낼 수 있을까요 한 발에 총성 없이 아이들을 지킨 위대한 영웅의 리얼 스토리 무비 알파고도 감동시킨 영화 레지스탄스의 결말은 지금 바로 BTV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성은이의 레지스탄스의 결말은 교통은 있으면 위대한 영웅의 리얼 스토리 로 dessen을 수 있을까요 두 분이세요 이유는 바로밀라이 유지할 수 있어요 이유는 바로밀라이 유지한 유대한 영웅의 리얼 스토리